라는 솔로 18기 영자는 광수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앞서 두 사람은 영자의 선택으로 최종 선택을 앞두고 마지막 데이트를 했습니다. 그러나 영자는 광수의 끝없는 감성 고백 공격으로 차이점을 확인한 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대화가 핑퐁핑퐁 이어져야 하는데 자기 얘기만 계속한다. 그래서 자꾸 텐션이 떨어진다 고 고백했습니다. 이어 이날 숙소로 돌아온 영자는 여자 공연 거실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으며 그러더니 처음으로 광수를 불러내 일대일 대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. 영자는 광수님이랑 얘기할 때 대화가 안통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 솔직하게 밝혔으며 영자의 돌직구 발언에 광수는 갑자기 나 바보가 된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 며 서운해하자. 영자는 수습에 나서며 대화가 잘 통하면 좋겠다 라고 말했지만 광수는 말끝마다 근대를 붙이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 무한 도돌이표처럼 갈등이 지속됐습니다. 결국 영자는 이런 게 대화가 안통하는 게 아닐까 라며 한숨을 쉬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는데요. 이로 인해 나는 솔로 18기 영자 광수는 최종 선택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으며 과연 솔로나라 밖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았을지 라이브 방송에서 두 사람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